제목소리 들리시죠? 리만기아 리치플로우 시간 오랜만에 재개를 좀 했고 또 좀 당부간 쉬어가는 시간이 한 달 이상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오늘 좀 약간 드리는 시간으로 리만기아 공부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나눌 분들을 일단 모신 것이고요 지금 약간 다 갖고 계신 토픽들이 좀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리만기아를 어떤 응용의 맥락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떤 리치플로우 맥락에서 일단 보고자 하는 게 일단 이 스터디의 기본적인 취지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직 리치플로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시작하지는 못했고 올해는 리만기아 쪽 언어만 좀 충분히 좀 축지가 되어도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택 선생님은 일단 information geometry 쪽 언어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면이 있고 그리고 이재철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복소미분기아 계통에 어떤 그 관련해서 좀 보고자 하는 게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하는 건 일단은 리만기아랑 관련돼서 공부할 수 있는 창고가 이 시간에 있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각자 입장에서 이 목적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와닿게 좀 설명을 하는 거를 한 시간 한쪽으로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제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시간은 리만기아 시간이다 보니까 리만기아 매니폴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 전성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 어떤 응용의 맥락에서 기아학에 관심이 생겨서 리만기아를 가를 담그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일단 고메안으로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에요 왜냐하면 그 전공 수학으로 따지더라도 리만기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초등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들을 다 채우고 하려면 1년 안에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단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이것들을 쇼컷으로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령이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말 그대로 리만기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별 영향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특히나 김태익 선생님께는 권하고 싶냐면 제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런 레코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어떤 레코드를 만든 적이 있냐면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아라는 레코드를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세월들이 다 됐는데 어떤 거를 좀 보시면 되냐면요 이게 그 찾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이 채널 목록을 제가 올려놨어요 슬랙에다가 양자 컴퓨팅 목록에다가 올려놨는데 이쪽을 좀 일단은 좀 보시기를 제가 좀 권할 것 같아요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아라고 제가 만들어오는 저거에요 저거를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지금 응용의 맥락에서 이것들을 접근하시는 분은 토폴로지가 뭔지 전혀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매니폴드라는 걸 왜 생각을 하느냐 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를 배워야 되냐면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분을 처음 배우는 입장을 생각하면 물론 미분계수의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탄젤스 슬로우브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가 주어지면 일단 미분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미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만기아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 조건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매니폴드의 정의를 알고 있는 가운데 리마니아 매트릭을 가지고 레비시 비타 커넥션을 이용해서 크리스피 심벌을 구하고 크리스피 심벌을 한 번 더 미분해서 커베이처를 구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 워딩을 정확하게 쓰는데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미분을 실제로 한 번도 수행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미분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말이 헛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실제로 리만기아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초등적으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제가 그걸 저기다 다 해놨거든요 엔지니어로 미분 게시안에다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매니폴드 주어져 있고 리마니아 매트릭이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로컬 코디닝을 가지고 매트릭스로서 리마니아 매트릭을 구체적으로 쓰고 크리스플릭스로 심벌을 실제로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정말로 미분 해가지고 커베이지 컴퓨터를 다 구해서 섹셔널 커베이지를 구하는 이거를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일부도 사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했을 때 정말로 해봤느냐 라고 하면 할 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해하면 안되고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면 못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는데 필요한 게 미적분학 밖에 없어요 이게 커베이지 칼클레이션은 결국 미분 계산이거든요 적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미분을 가지고 해보면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약간 CS적으로 본다면 일단 헬로월드부터 띄워드부터 띄워보고 봐야 돼요 어떤 인풋과 이제 그 입력 출력에 대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감을 잡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어떤 예를 들어 김택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매주 그냥 얘기대로 그냥 나눠주시면 그냥 그거에 맞게 어떤 얘기들을 드릴 것들은 있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그 다음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레비시리타를 그중에 특수한 경우로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알파 커넥션이라는 거를 쓰고 그걸 쓰는 이제 맥락이 이제 어떤 통계적인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걸 좀 비틀어야 되는 맥락이 일단 그건 먼저 리만기아를 어느 정도 언어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스터디에서 참고하시던 그 문헌도 기본적으로 그걸 작성한 친구가 그 친구 토폴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작성한 거냐면 일단은 토로스에 대해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토로스에 대해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한 거를 섹셔널 커베이처로 바꾸고 그 섹셔널 커베이처로 바꾼다는 말이 되게 지금 제가 말한 그거예요 매트릭 주고 어떤 커넥션 가지고 크리스펀 심문을 계산하고 섹셔널 커베이처를 실제로 계산하는 근데 그 친구가 본인 학위 논문을 그 학사 논문을 써야되는 거였으니까 얼마나 걸렸냐면 반년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다른 수업도 들어야 되고 바쁘니까 그중에 한 거죠 어쨌거나 본인 학사 논문을 써야된다는 니즈가 분명히 있는 가운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는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그 텐션에 대해서는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냐면 이거 안 하고서 의미 묻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얘기를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이거 안 하고는 못 배워요 이거는 리만기아를 공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얘기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미적분학을 미분을 실제로 안 해보고 미적분학을 배운다는 거는 개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일단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다섯 강 중에서 뭐는 안 보셔도 되냐면 가우스본의 증명은 안 보셔도 돼요 가우스본의 증명 이러면 안 중요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리만기아가 보고 계산 실제로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가우스본에서 어떤 뜻이고 이 정도 알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기서 트리키한 부분은 손으로 해봐야 된다는 데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백지에서 다 해보라는 게 아니라 검색하면 널리고 널렸거든요 널리고 널린 것들 중에 잘 찾아가지고 내가 직접 손으로 한번 다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써보지 않고 이거 절대 못 배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됐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특히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리만기아 계통의 어떤 수확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니즈에서 얘기들을 듣고자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제가 좀 납득을 좀 시켜보도록 애를 좀 써볼게요 그러면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정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고 리마니안 매트릭에다가 레비시 비타 커넥션이 주어져 있어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예스노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뭐를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지오대식을 기술하는 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말로 풀어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오대식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정의가 무엇이고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미분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코베레네 데리버티브죠 미분법을 일단 손으로 숙지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를 부분하는 거냐면 그때까지 Rn을 다루던 거를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하지 않은 공간으로 바꾸는 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잖아요 쉐입의 입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어떤 리니어 어떤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했던 거를 지금 바꾸는 구조가 지오대식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지오대식의 정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질문이 두 개가 별개의 질문이에요 지오대식의 정의가 뭐냐 이게 1번 질문이고 지오대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2번 질문 혹시 답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어느 거를 다 답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려는 얘기이거든요 지오대식의 정의는 지오대식이라고 해서 일단 정의부터 알고 오세요 본인은 지금 답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보시죠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속도벡터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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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테레르테리바티브를 모르시기 때문에 정의를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이런 말로 뭐라고 하는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정의를 묻는 겁니다 일단은 계산부터 하고 오시죠 이거 안 하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됩니다 그 어떤 연의소 같은 데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의미 말고 그러면 그냥 그냥 진짜 그냥 수식적 정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학적 정의 정확하게 그걸 알려면 레비시비타 커넥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부터 보고 오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어 실격 보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좋아졌을 때 네 그 곡선에 그 곡선에 그 곡선에 속도 속도 벡터에 대한 레비시비타 속도 벡터를 다시 그 다시 속도 벡터에 대한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지어내시겠네요 아 아 아시는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정의입니다 아 그 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어 저는 좀 그래도 어느 미분기야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일단 측지선에 대해서는 일단 정의를 하신다고 치고요 그 아신다고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 그러면 일단 측지선에 정의가 있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또 저는 사실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에서 밖에 좀 기술을 할 줄 모르는데요 로컬 코디네이트에서 어 그 곡선에 대한 파라마이트라이제이션이 2차로 미분한 거 더하기 어 기억이 정확하게 크리스토펠 심볼레 그 다음에 1차 미분한 것들 여기에 곱해진 게 0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일단은 그거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1번과 2번인데 전혀 답을 사실 김택승이 전혀 기대를 안 했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과소평가다 생각하고 죄송하고요 잘 잘 아셨습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묻는 건데 일단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아 오히려 같이 대화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고정도선이면 얘기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까지 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그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리만기아의 대학원 수업이라고 하면 할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는 거가 아니라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측지성과 평행수성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평행수성, 척지선이 평행수성의 한 종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아닙니다 대학원 리만기하면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으로써 질문을 던지고 오는 겁니다 평행수성과 지오대식의 차이 교수님이 답을 주셨던 얘기긴 한데 패럴 트랜스포트는 글로벌하게 언제나 존재하는데 지오대식 이케이션은 세컨드 오더 OD라서 로컬하게만 솔루션이 존재해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만 로컬하게만 존재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리만기에서 배워야 되는 걸로 패럴 트랜스포트 이케이션을 규칙으로 풀어주면 리니어 OD이고요 그래서 리니어 OD이기 때문에 글로벌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측지선은 세컨드 오더 이케이션입니다 OD입니다 그래서 로컬 솔루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다르고요 근데 그럼에도 두 가지는 어떤 거에 의존하는 거냐면 패럴 트랜스포트 오더 OD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립시츠 정도의 어떤 코입션들을 갖고 있으면 이거가 적어도 로컬하게 솔루션 언제나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존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벡터 빌드가 주어지면 그 벡터 빌드를 표현하는 그 이제 그 커브를 사실은 이제 기술하는 거가 로컬하게 보장이 되는 이면에는 패럴 트랜스포트 오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도 좀 깔고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이것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통 여기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리만기아 공부를 하면 근데 여전히 어떤 느낌들을 받냐면 까끌까끌한 느낌들을 여전히 받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어쩌라는 거냐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혹시 이해가 갈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다 비슷해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물론 어떤 유클리드 공간이랑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리만기아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는 거죠 물론 리만기아는 기본적으로 쉘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리만기아라고 하는 거에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걸 뭘 가지고 하는 거냐 그냥 미적분화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걸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나열해볼까요? 리만기아에서 우리가 그래도 안다고 상정하는 공간들 무지성으로 나열해보자 이 뜻입니다 모델 스페이스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단어를 그렇게 쓸게요 리만이 한 스페이스본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인 경우들인데 그 엔스피어, 엔디메전 스피어 그리고 유클리드 공간 그리고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이게 일단은 리만기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 공간들이에요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얘기들을 좀 해보면 여기서 조금의 베리에이션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제일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리만이한 스페이스본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우들을 생각하는 게 일반 또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그 리만이한 지어메틀에서 언급되어지는 공간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네 말씀하시죠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있지 않나요? 아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중요하죠 오늘 중요하게 언급할 것 중에 하나예요 매우 중요하게 언급할 것 중에 당연해요 네 좋습니다 제너럴 리니어 스페이스 제너럴 리니어 그룹도 중요해요 네 동의해요 제너럴 리니어 나왔으니까 뭐 리그룹도 네 리그룹도 중요해요 백만만 맞는 말이에요 또 자 지금 이게 다 어떤 상황들이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이름들을 우리가 들어본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죠 알고 보면 분명히 다 중요할 겁니다 그건 맞는데 어떤 기준 하에서 어떤 대상들을 왜 끌어들이느냐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만이한 스페이스 폼이라고 하는 거는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인 걸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베리에이션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스피어 중에서 그 리그룹 스트럭처를 갖는 거는 S1과 S3 밖에 없어요 S7은 조금 독특한데 정확하게 어떤 토프로스컬 그룹이 되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조금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SO2나 SU2 이런 식의 어떤 리그룹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지금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포함해가지고 호모지니어 스페이스 혹은 시미틱 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어떤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 그 매니폴드의 서브 매니폴드 디어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기화를 통상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민 커베이처가 0인 미니멀 서비스 혹은 컨스턴트 민 커베이처를 갖는 그런 공간들 뭐 보통 CMC 서비스 뭐 이 정도로 호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카테노이드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공간들은 어떻게 캐릭터라이지를 하는 거냐면 기준이 당연히 뭐예요? 커베이처 미분기화에서 공간을 기본적으로 나열하는 가장 1차적인 기준은 공률이에요 미분기화이기 때문에 혹시 괜찮나요? 여기서 제가 리만기화라는 말도 슬쩍 탈피를 합니다 뭐 정보기화라고 부르든 뭐 복소기화라고 부르든 리만기화라고 부르든 뭐 예를 들어 미말 서비스 기얼이라고 얘기를 하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공간들에다 이름을 네이밍을 붙이는 미분기화의 관점에서의 기준은 커베이처예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물론 말하는 커베이처는 단수가 아니에요 여기다 어떤 형용사를 붙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들에 맞는 세계관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모델 공간이 있다는 거는 그 모델 공간에 대응되어지는 커베이처가 존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냥 상황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거는 가우시안 커베이처로 일반화한 섹셔널 커베이처예요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인 그 심플리 커넥티드인 스페이스가 뭐 밖에 없어요? 세 가지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리마니안 스페이스 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리고 팩트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분은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의 모델 공간들은 무엇이고 이유는 뭔가요? 일단 제가 알기론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랑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랑 사실 커터니언과 옥토니언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한 가지 기준 그리고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CN 당연히 유클리동만 넣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는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랑 다릅니다 섹셔널 커베이처랑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기준은 당연히 커베이처입니다 당연히 뭐라고 부르죠? 이 커베이처를 홀로물핏 홀로물핏 섹셔널 커베이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오버 C에서 일반화하는 방식이 홀로물 섹셔널 커베이처이기 때문이에요 오버 C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섹셔널 커베이처가 일반화가 아니에요 컴플렉스 터럭처를 유지해주는 센스에서 가우시안 커베이처 일반화하는 방법이 홀로물 섹셔널 커베이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로서 리스트하는 정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지오메트는 그렇게 셋업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로 넘어간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의 경우에는 이게 커넥션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익스포메이션 패밀리랑 믹셔 패밀리 그래서 특정 커넥션들을 기준으로 해서 섹셔널 커베이처가 0이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선수다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유는 단수예요 그리고 이 말도 사실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특정 알파 커넥션과 특정 패밀리에 의존되어지는 알파 커넥션이 존재해서 그걸 기준으로 커베이처가 제로가 된다고 말하면 그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되고요 또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여러가지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은 커베이처에다가 어떤 이름들을 붙이느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분기화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리치 커베이처 스칼라 커베이처 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스칼라 커베이처가 컨스턴트가 되도록 하는 매트릭 컨스터로 패션이냐 야마비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분기화를 대할 때 그 미분기화에서 신경 쓰고자 하는 커베이처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 정의하는 것들은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구체적인 공간의 기준이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공간에서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논트리뷰얼한 예시가 먼저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그 논트리뷰얼한 예시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그 커베이처를 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리만의 관점에서는 RN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심플리 프랜스페이처보다 섹션 커베이처가 0으로 캐릭터라이즈 하는 공간이에요 이거가 하고 싶었던 그게 리만 커베이처 텐서의 목적이죠 원래 가우스는 2차원까지 했고 N차원을 확장하면서 그래서 공률 텐서를 끌어들인 거란 말입니다 동의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사는 뭐냐면 늘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의 스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논트리뷰얼한 스페이스가 먼저 존재해요 괜찮죠? 논트리뷰얼한 스페이스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논트리뷰얼한 스페이스를 캐릭터라이즈 할 것 같은 퀀터티를 특정 커베이처의 이름으로 어떤 정의를 해요 그럼 실제로 하고 싶은 질문은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에서의 캐릭터라이즈이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커베이처를 끌어들인 게 그게 미분기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오픈 질문들로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어떤 커베이처를 정의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저는 어떤 세관을 좋아하냐면 저는 네거티브 커베이처를 가는 컴플렉스 지어맨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어지는 공간이 컴플렉스 사이퍼 플렉스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유닛 볼인 CN이 유닛 볼인 CN에 바운더리가 없는 그러면 거기서 이 바운더리는 어떤 바운더리를 갖냐면 코시리만 스트럭처를 갖는 하이제벨 그룹이랑 사실 아이선 요피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컴플렉스 2D로 내리면 바운더리 쪽을 보면 리그룹 스트럭처를 갖는데 어떤 3D멘션 하이제벨 그룹이거나 아니면 SU2거나 아니면 SL2R이거나 그래서 이런 리그룹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팩트로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정서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논트립의 예시가 먼저 존재하고 그거를 캐릭터 하자는 커베이처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통 다 질문은 이 커베이처가 이런 양으로써 컨스턴트이거나 이러면 사실 이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은퇴하신 리차드 쉰이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업적들이 많은데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냐면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리만기아가 한 번은 20년 전에 부응했던 게 그 푸안카리 컨젝트 때문이에요 그리고 푸안카리 컨젝트가 해결된 방법이 이 스터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리즈블로우예요 기본적으로 그레고리 페르만이 해결했던 방식 그런데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해볼 걸로 같이 스피어랑 cpn이랑 비교를 하면 스피어랑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비교해보면 이걸 커베이처라는 기준에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스피어는 섹셔널 커베이처가 파지티브 컨스턴트예요 반면에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는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홀로리 섹셔널 커베이처는 컨스턴트예요 파지티브로써 그러면 이 두 가지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걸 비교를 해보잖아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홀로리 섹셔널 커베이처가 c로 컨스턴트이면 섹셔널 커베이처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c부터 c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컨스턴트가 안 돼요 쿼터 핀칭 되어있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커베이처 텐서를 가지고 다 보일 수 있어요 고발시 모비시가 책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홀로리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이면 그럼 섹셔널 커베이처는 4분의 1 c부터 c 사이에서 바운드되어있다 그래서 컨스턴트는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괜찮죠 나중에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 이 팩트가 중요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차드 슈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래서 실제로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이 값을 4분의 c부터 c까지 다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range가 closed range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거를 정확하게 입술론만큼 줄이면 그러니까 closed range를 못 치게 줄이면 이게 스피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이면 스피어밖에 없는 거는 well known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간 거가 예를 들어 cpn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라고 할 때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커베이처가 섹셔널 커베이처는 4분의 c부터 c까지 말 이해갔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closed range를 못 갖게 커베이처를 가지면 스피어겠네요 말 이해갔나요 이게 그 페를만이 해결한 다음으로 나온 중요한 업적이에요 보통 4분의 1 핀칭 띄아름이라고 불러요 지금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피어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비자명한 질문이라는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스피어면 그렇다는 건 자명해요 그런데 이게 컨스턴트가 아니라 만약에 정확하게 4분의 1 핀칭보다 조금 안되는 그거면 그럼 정확하게 스피어밖에 없냐 라는 거가 그거를 이제 실제로 확인했다는 거죠 뭘 가지고 리스트블로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중요한 워크를 한 사람이 리처드 쉔과 그리고 이제 그 사이몬 브랜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워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의 결인지가 이해가 되나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쪽에서는 cpn을 캐릭터라이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끝나 있어요 그 야우랑 co에 의해서 뭐가 되어 있냐면 다이섹셔널 커베이처가 파지티브면 cpn랑 바이오홀로하다 라는 거가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n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cn의 경우도 그 그 그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커베이처보다 조금 더 나쁘면 제가 이건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할게요 조금 더 나쁘면 그러면 l2에스티메이시라고 하는 헤르만데 l2에스티메이시 써가지고 cn이랑 바이오홀로한 거를 바이오홀로 브랜드 컨스텍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증명이 역시나 야우나 co에 의해서 다 되어 있어요 한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다 되어 있고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캐릭터 리제이션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각각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기아에서 관심을 갖는 방식은 일단은 모델 공간이 먼저 있어요 모델 공간이 먼저 있고 그 모델 공간을 캐릭터이즈하는 커베이처가 있어서 그 커베이처가 그 조건을 반대로 만족하면 그것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는 게 기본적인 생각의 관점이에요 여기까지가 납득이 가나요 뭔 말하고 있는 건지 자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이 리만기아의 랭기지를 배울 때 까끌까끌하냐 기본적으로 모델 공간에서 출발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어 자체는 모델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민 선생님께서 슬레이 올려주신 그거는 뭘로 봐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 리니어맵과 번들맵의 원톤 커리스펀던스는 이게 중요한 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그거는 어느 맥락이냐면 저희가 그 예를 들어 탄젠트 번들을 들여다보면 탄젠트 번들의 경우에는 스무스 펑션을 마치 스칼라벨을 하듯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 납득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마주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벡터 필드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벡터 필드에다가 스무스 펑션을 곱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마주 스트럭처처럼 동작을 하죠 중요한 거는 반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대수적으로 마주 스트럭처가 있으면 사실은 벡터번들이랑 등가예요 카테고리 크락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 구체적인 예시가 확보가 돼야 대수적으로 이렇게 추상화했고 그 다음 카테고리 크락에 이거 이렇게 아이솜 몰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확보해야 되는 거는 그 랭기지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가 어떤 모델 공간으로부터 나온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체화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충분히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논티비얼한 이그젠플이 먼저 있고 그 이그젠플을 커베이처로 캐릭터라이저 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 커베이처가 합리적인 것 같으면 역방향을 질문해서 그 역방향에 대해서 프로그레스를 얻는 게 기본적으로 미분기화의 방향이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투폴로지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커베이처랑 퀀티티는 로컬 퀀티티라는 데 있어요 로컬 퀀티티를 가지고 글로벌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니까 매력적인 질문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셨다는 전제에서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왜 리만기화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느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몇 가지가 납득이 가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리만기화를 지금 공부하는데 이해가 왜 안 가느냐 모델 공간 잡고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다 책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건가 보다 했지 안 해봤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컨스턴트 데리버티비추에서 0된다는 거 팩트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한 번도 안 해본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은 모델 공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손으로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이게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캔슬레이션이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스트럭처를 쓰는지를 구체적으로 말 몇 마디로 말로 싹 잘 맞는 명제 밖에 얘기를 못하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좀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리만기안을 어떻게 습득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진짜 다 미적분학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지점을 좀 드릴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리만기안 지어메티를 배우고 싶어요 리만기안 지어메티를 배우고 싶은 거는 Rn과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Rn과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예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N스피어를 보거나 N차원 9를 보거나 아니면 리얼 하이퍼 블랙 스페이스 오브 티면 제다인을 보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부터 따져야 돼요 미분기화를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뭘 봐야 돼요 커베이처를 봐야 돼요 그럼 뭐부터 해봐야 된다 그 계산부터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지어메티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해봐야 돼요 그 익스프레이션 패밀리나 믹처 패밀리를 실제로 꺼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뭘 봐야 돼요 실제로 커베이처가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0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0이면 이거밖에 없네요 컴플렉스 지어메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랑 컴플렉스 히퍼블릭 스페이스를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커베이처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얘기를 오늘 하려는 얘기의 교훈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지점에 텐션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거 요구하는 거냐면 그 알려져 있는 모든 레퍼런스를 다 뒤져가지고 실제로 내가 손으로 해보는 것으로써 아주 최소한으로 뭐는 해봐야 되냐면 매트릭을 매트릭스로 적고 크리스피 심볼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걸 정말로 미분해가지고 커베이처 컴퓨터를 구해서 정말로 섹션을 커베이 와 나 그거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말 말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것들은 왜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게 골짜프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 지점이 해야되는 첫 번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미만기화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게 필요조건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혹시 텐션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개최된다는 얘기에요 미만기화를 할 건데 이걸 안 하겠다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적분함을 배우겠는데 데리버티브를 안추어 하면서 미적분함을 할게 뭔 개소리야 싶은거죠 근데 이게 왜 개소리인지를 이해를 시키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그래서 대전제 이해했냐가 아니라 해봤냐 라는 거에서 이 계산들을 해봤다고 칩시다 아주 좋은 공간데 보통 한 시미트릭 스페이스는 호모지니언 스페이스가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매트릭을 익스플리스트하게 적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매트릭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이 어떤 크리스피싱몰과 커베치 컴포넌트 이런 것들 계산을 해봤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사실 그 다음 질문은 그거죠 어쩌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계산을 하면 알려져 있는 거 확인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날 이해갔죠 그래서 이걸 손으로 실제로 해봤다는 전제 하에서 해봤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봐야 되는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끝나면 뭐 더 공밖에 없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도와봐야 돼요 일단 단순해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법으로 계산하는 법들을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일단 대전제가 매트릭 주고 크리스피싱을 주어지면 커베치 컴포넌트 구해서 커베치 컴포넌트 구해서 커베치 컴포넌트 구하는 이거를 할 줄 안다고 가정합시다 해봤고 해봤고어라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안 하고 커베치를 계산할 거예요 뭐에 의존되게? 각각의 모델 공간에 의존되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 방법은 그냥 리니얼 제브라 그냥 어떤 알고리즘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포뮬러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익숙해지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미적분학을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고요 미적분학을 배운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함수가 주어져요 그러면 일단 거기다 어떤 거 의미 부여요?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 의미 부여요 크리티컬 포인트로서 동의하죠?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를 들여다봐요 그걸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만기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뭐를 해내야 되는 거냐면 이거가 쉽게 말해서 베리에이션 메소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측지선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측지선에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커베이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해봐야 되는 작업이에요 혹시 그 지오대식의 베리에이션으로 나오는 벡터 빌드의 이름을 들어보는 게 있나요? 독가름 책에 당연히 나와있고 뭘 봐도 나와있는 거 자코비 빌드 자코비 빌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자코비 빌드의 정의가 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그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지금 제가 초반 그 여기까지 말을 이해하셨다는 전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게 이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걸 안 쓰고 커베이처를 계산할 줄 아냐 이게 그 다음으로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보는 게 제 개인의 의견을 배우는 게 제일 쉽냐면 일단은 엔스피어에서 해봐요 자 그래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매트릭 가지고 이거 하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냐면 측지선에서 출발해서 측지선으로부터 커베이처가 컨스턴트니까 끌어낼 거야 이거 열라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커베이처 계산한 법은 그리고 이거를 cpn으로 확장할 거야 컴플렉스 프로젝트 만약에 컴플렉스 지오메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면 뭐부터 턱 막힐 거냐면 어? 지오데시가 어떻게 기술하지? 부터 아마 턱 막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티라는 오디의 결과로부터 지오데시가 있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스피어에서 익스포네셜 맵 부책을 쓸 줄 아는 거야 지오데시가 뭐냐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지오데시가 뭐냐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지오데시가 뭐냐 그리고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이게 다 다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네이밍을 부른다면 아마 믿김직한 걸로 뒤져보면 분명히 지오데시 다 나와있겠죠 다 알려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알려져 있을 겁니다 안 그럴 리가 없어요 2024년에 근데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나한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팩트 묻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본인은 어디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존재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거죠 말 이해가 갔나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엔스피어랑 리얼 하이퍼블릭까지는 안 어렵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 근데 다 감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엔스피어가 주어져 있으면 포인트 자체를 잡고 그럼 포인트도 사실 벡터고 탄생트 벡터를 딱 잡아주게 되면 이걸 각각을 예를 들어서 P랑 V라고 하면 혹시 지오데시 기술할 줄 아는 분 있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다 쉽게 될 텐데 지오데시 어떻게 생기나요? 아시나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sin 세타 곱하기 P 더하기 cos 세타 곱하기 V로 생깁니다 이게 지오데시의 구체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sin과 cos을 하이퍼블릭 트라이고노메트리 펑션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sin 곱하기 포인트 더하기 하이퍼블릭 cos 곱하기 탄생트 벡터 하면 이게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지오데시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지오데시가 무엇이냐 그리고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지오데시가 무엇이냐 여기서 어떤 현타를 느끼셔야 되냐면 아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라고 하면 현타를 느끼면서 여기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만 하더러 그걸 표현하는 모델 공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만 하면 하이퍼블로이드도 있고 어퍼하이퍼 플레인 모델들 시겔 도메인도 있고 그리고 벨트람이 사실 모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모델들 그것들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잘 이해가 되나요 구체적인 논트리별 예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리그룹 리그룹이라고 하면 혹시나 지오데시가 어떻게 기술되는지 아시나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공간을 하나 내가 관심있는 것을 잡아서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정의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게 정확하게 뭐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엘리멘트리하게 찾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민커베지 플로우를 스터디를 하든 리직 플로우를 스터디를 하든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지오메트를 한다 다 기본적으로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거냐 제가 말로 한번 씹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 내가 사각하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사각하는 공간이 두 점을 찍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회대식이 잘 정의가 되는 보통 그런 모델을 셋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쇼티스트 패스가 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 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까지 말 이해갔죠? 그럼 기본적으로 베리에이션을 취해야 되니까 이 두 점을 잡은 걸 기준으로 탄저드 벡터들을 각각 찍어요 탄저드 벡터를 각각 찍으면 또 그쪽 방향으로도 지회대식이 가겠죠 그러면 두 점을 찍고 지금 그림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점을 찍고 이 두 점을 지회대식으로 연결해요 그리고 이 두 점에서 출발하는 탄저드 벡터들을 찍어요 그럼 탄저드 벡터들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지회대식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지금 커브들을 따라가지고 이 각각의 두 점을 연결하는 것마다 또 쇼티스트 패스들이 또 나오겠죠 이게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회대식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한번 이쪽 방향으로 미분해주면 이게 자코드 필드거든요 이쪽으로 미분해주면 그리고 이쪽으로 미분을 두 번 더 해주면 커베이처가 나와요 이게 자코드 필드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요구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지어메트리를 공부하는 거는 커베이처를 가지고 캐릭터라이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커베이처를 구체적으로 얻는 거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분명히 미적분항 맞는데 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 이제 조금 알겠다 이렇게가 감이 와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본적으로 그 내가 비교할 비교군이 있어야 되니까 매트릭 주고 크리스베 심볼 주고 커베이처럼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비교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원파라미터 패밀이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미분을 실제로 해가지고 뭔가를 캐릭터라이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들을 배우면서 뭐랑 기본적으로 셋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게 컴퓨터 지어메트리거든요 그래서 모델 공간이 있고 모델 공간과 비교하는 어떤 커베이처를 줘서 이것과 비교하는 거에서 다 기본적으로 포뮬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리마니안 지어메트리 모든 포뮬레이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라플라샹 컴퓨터, 볼륨 컴퓨터, 비숍 그로모봄 컴퓨터 뭐 각각의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모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말로 때우는 게 안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뭘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 혹시나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클루 서브메리폴드로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알제브렉 버라이티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하는 이런 거는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서브메리폴드의 민커베이처 계산이 맞네요 실제로 그 폴리노미알 제로서는 어쩌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폴리노미알 제로서 있으면 그럼 그거 구체적으로 컴플렉스 어떻게 끌어내니 이런 게 진짜죠 그러니까 대중용 설명 가지고 팩트하는 거 나열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해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해보실 줄 알면 조금 감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일단은 엔스피어에서 컬베이처를 이 맨 처음 레시피가 아닌 방식으로 그 무엇을 쓰실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할 거예요 이게 1번 과정 리마니안 지어메티를 배우는 게 필요한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컴플렉스 지어메티를 하시는 분들은 cpn에 대해서 이거 어려울걸요 cpn에 대해서 콜론 섹셔널 커베이처랑 왜 섹셔널 커베이처랑 구체적으로 달라질까 그냥 단순히 팩트가 그냥 그렇다 이거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알면 어쩌라고요 이거 말고 왜 구체적으로 이게 왜 달라져야 됐냐 이거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자 답도 그냥 다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스피어랑 그러면 뭘 이게 한 발짝 더 가는 거거든요 엔스피어에서 엔스피어랑 컴플렉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차이가 뭐죠 여기서 지금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링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앱 문제 이게 호프 파이브레이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색해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자콜 필드 온 컴플렉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요렇게 과제가 나올 거거든요 요렇게 그럼 이거 읽어보시면 아마 다 친절하게 이런 것들 찾아보면 다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게 나와 있냐 제가 지금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 링크를 이렇게 드릴 테니 이거 그냥 따라가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푸비니스트리 매트릭의 그 커베이처가 달라지는 걸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요소고나라면 이렇게 커베이처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그냥 설계를 따라가셔도 돼요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들을 드리는 논제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제가 지금 화면 공유가 안돼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린 게 이거를 공유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과제가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지금 cpn의 커베이처를 계산하라 그럼 보시면 매트릭 가지고 크리스피 시몰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달라요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한 가지 그냥 구체적인 그냥 엑서사이즈라고 만약에 그냥 샘 친다면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는 게 그 2n 플러스 1 디벤전 스피어에서 cpn으로 가는 리마니안 썸멀전이거든요 리마니안 썸멀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 베이스 쪽에 리마니안 매트릭이랑 그 그 이제 도메인 쪽에 리마니안 매트릭을 특정 호리슨 디스피션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를 쓰세요 매트릭 레벨에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어의 커버베이처 계산을 이용해가지고 cpn의 커버베이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느냐 자 제가 여기서 도전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도전하는 포인트가 아닌데 하나는 보통 리마니안 썸멀전을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매트릭을 가지고 크리스피 시몰을 가지고 커버베이처 계산할 줄 알면 안다로는 말도 안해 착각이라는 거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해봐야 되냐 해봐야 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팩트로 하는 게 힘이 없다는 게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요 팩트하러서 이거 뭐예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감이 생기게 되냐면 아 세팅을 바꾸는 것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구나 라는 게 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자 혹시 그 여기까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테스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려는 거는 일단 모델 공간에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일반 론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언어시스의 일반 론은 컴퓨터 지오메트리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 론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대학원 리만기아를 배우는 거로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걸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리마니안 메리프를 여기 계신 그들이 다 정의를 알고 계신 상태이니 김택스는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계산 레시피 원래 아시던 걸 따라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커베베이처로 계산해내고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럼 일반적인 클래스의 매니폴드 이거를 모델 공간으로 하는 거랑 컴퓨터는 컴퓨터는 하는 과정에서 티어리가 디벨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교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걸 기준으로 비교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토픽을 공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비교군에 해당하는 모델 공간에 대한 이해로 결국에는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니멀 서피스 어떤 이제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뭘 공부하냐면 크리티컬 카테노이드랑 스테글로벌 아이견드 그래서 이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랑 대화를 하는 선은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특정 토픽을 공부한다는 그 특정 토픽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모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코스키 스페이스 혹은 어시피 플렉 어떤 매니폴드 뭐 이런 각각들의 어떤 모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캐릭터 리저션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역방향 하나 보이면 필지메달을 받고 뭐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로지서체 이해 같죠? 자, 혹시 일단 들려는 얘기는 여기까지였어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큰 그림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 거 그 언어 따라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언어를 보면서 이거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공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하면 거기서 이제 현타랑 멘붕의 포인트가 나도 정의 분명히 내가 봤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그 거기서 뚝고 넘어가서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말이 전달이 될까요? 지오대식이란 익스퍼넨셜 pvg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이거예요 말 이해가죠 여기서 이제 감마브이 했을 때 이게 유니클리스 해가지고 정의 이거 아무리 도움 안 된다고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일단 이 구체적으로 해보는 가운데 거기서 내 이해가 되어지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오늘 느꼈던 생각들이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그 유니클리스 해결을 수강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리고 아마 계산 네 계산 뭐 증명 이것저것 했었는데 스테이트먼트도 기억 안 나고 아까 말씀하신 모듈 공간도 계산 안 해봤고 사실 cpn 은 제가 예전에 그 섹쇼넨 커베처 막 저희가 알던 그 매트릭 미분에서 하는 방식으로 계산 해보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못하고 치워줬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서 네 네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약간 리만기아가 세워진 방식이 이제 그 모델 공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인상 깊었던 게 모델 공간을 딱 분류할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퀀티티 커베처를 잘 정의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리만기아라고 딱 이해를 하고 나니까 좀 네 모델 공간을 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중요성도 납득이 되고 여러모로 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 싶다는 공감도 되고 해서 네 그런 코멘트를 남깁니다 네 그걸 납득시키는 게 오늘의 대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cpn 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안다고 대답하면 그 알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모른다고요 진짜로 그 계속 새로운 관찰들을 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손으로 의존해서 하는 것들이어서 네 그리고 컴플렉스 문제함 페리케이션의 경우도 이 cpn 이냐 cna의 경우냐 하이퍼블릭이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타입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싱글러리티를 허용하는 경우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터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야후가 이제 만들어낸 일반론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어느 쪽으로 내가 디벨롭 하고 싶은지에 따라가 준 얘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은 이런 거 공부를 근래에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제가 드리고 싶고 제 지도교수도 이쪽으로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아까 전에 엔스페어에서 지오드식에서 시작해 가지고 커버초 구하는 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상상도 안 되거든요 아 뭐 크리스토펠 심볼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오드식도 계산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가지고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스페어를 먼저 주면 실제로는 엔스페어를 준다는 말이 이걸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는 거기 때문에 라운드 스피어 매트릭을 주는 거예요 섹셔널 커버초가 파지티브 컨스턴트가 되는 것을 주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계산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오히려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커버초 파라미터는 정해 놓고요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찾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크리스토어 심볼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로컬 코드에서는 그럼 그걸 가지고 OD를 실제로 푸는 솔루션으로서 익스프렌셜 그러니까 지오드식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포인트 P 찍고 탄저드 벡터 V를 찍으면 이 어떤 세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P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V일 거예요 아마도 형태가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그 지오드식의 지금 알고 계신 정의를 가지고 그게 실제로 나오는지를 일단은 확인해요 그 과정에서 크리스토어 심볼을 쓰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왜 구체적으로 그거냐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럼 이제 거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지오드식들을 이게 어떤 이렇게 이제 커브가 두 개가 스피어 위에 돌아다닐 때 이 두 개를 지오드식으로 또 연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베리에이션들을 만들어요 지오드식 베리에이션을 보통은 불러요 독가르모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게 자코비 필드 섹션 세포보면 나와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 익스포렌셜 패밀리, 익스포렌셜 맵, 지오드식을 미분하게 되면 나오는 벡터 필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자코비 벡터 필드라고 부르고 이게 퍼스트 베리에이션이에요 한번 미분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자코비 필드가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있어요 자코비 베리에이션은 od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보면 구체적으로 커브 h 파라미터가 반드시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다 의도가 되어있는 거냐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에요 하나는 익스포렌셜 맵을 지오드식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존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거 코비란 드리버티브를 두 번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실제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면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을 쓰는 건데 검색해보시면 자코비 필드라는 정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거든요 검색해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커브 h가 등장해요 그래서 자코비 필드를 알면 이거를 두 번 미분하는 행위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 이퀘이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법론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얘를 기술할 때 이거를 패럴럴 벡터 필드로 기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럴럴 벡터 필드로 기술하지 않으면 코비란 드리버티를 취할 때 다 덕적에 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은 말로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막상 이제 해보면 아이씨 도대체 어쩌나 거기서 헤매면서 딱 끼워 맞춰지는 그거를 한 번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이제 일반적인 자코비 필드를 보면 아 이거 그러면 이 일반적인 서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패럴 벡터 필드를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코비 필드 이런 말들이 이걸 한 번 해보고 나서 이메야를 듣는 거랑 그냥 이거 롤리적으로 말이 돼서 이걸 듣는 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안 해보면 일단은 지오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뜻이에요 맞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서 패밀리랑 익스프레이션 패밀리의 경우는 지오대식을 기술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리니어하게 표현이 되느냐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이션을 달고 나오냐에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리마니언 지오미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걸 하기 위해서 커넥션을 바꿔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팩트로 하는 것은 아무 영역가 없고 이 과정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정보기화에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정보기화하는 사람들은 리만기화를 너무 몰라요 기본적으로 무지해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너무 응용응용 하거든요 그래서 리만기화하는 사람들이 왜 정보기화를 안 넘어가냐면 논문들이 너무나 허접대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리만기화의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안 다음에 하면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디벨롭 하시길 바네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컴플렉스 지오미터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꼭 시키고 싶은 게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나 혹은 컴플렉스 하이퍼플렉스 스페이스 근데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플로리 섹셔널 커베이처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제가 십중팔고 그럴 거라고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뒤지겠죠 플로리 섹셔널 커베이처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고바이시 노미지 두 번째 책이 나와요 파운데이션의 디펜션 지오미지 그럼 거기 보면 알지 브레이포멜로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 저한테 욕을 왕창 먹겠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죠 아는 거 아니죠 본인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그래서 그 해오시거나 계산을 좀 해오시거나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얘기를 계속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뭘 지정하시냐면 이제 숙제인데 일단은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공간을 딱 하나 지정하십시오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그냥 대놓고 좀 지정 좀 해드릴게요 그 일단은 그 특별한 그 스트레스가 없으시면 S3를 지정하시길 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SN 말고요 S3 이유가 설명을 해드리면 더 한 것 같아요 일단은 S3를 지정하는 이유는 일단은 R3는 아니고 맞죠? R3는 아니고 그 이게 뭐랑 똑같냐면 SU2랑 매니폴드라서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뭘로 넘어갈 수가 있냐면 리그룹으로 계산을 나중에 넘길 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일단은 S3를 매니폴드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고 계산을 하면 나중에 이 S3를 SU2로 아이덴티파를 하면 매트릭스 그룹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S3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S3는 호프 바이브레이션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S3에서 S2로 가는 맵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의 토탈리티파이버가 S1이에요 그러면 이 S2가 CP1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CP1의 지오대식을 리마니안 서멀전으로서 호프 바이브레이션을 써서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CP1이 S2랑 같으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 론으로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S3에서 S3를 가지고 S2를 호프 바이브레이션 입장에서 본 다음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민서님이 들고 오셨던 이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들도 다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어떤 애매한 번들맵이 아닌 게 구체적으로 이게 번들맵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번들에서 그 매트릭이 보존되어지는 거가 리마니안 서멀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프 바이브레이션을 S3에서 S2로 본 다음에 이게 거기서 커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있어요 S2N 플러스 1에서 어떤 CPN으로 바꿔요 바이버는 여전히 S1이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리그룹은 더 이상 못 가게 되고요 리그룹 쪽은 못 가게 되고 근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CPN에서 홀로리 섹션을 커비에이처가 왜 어떻게 바뀌냐 이것까지 이제 좀 보게 되면 좀 일반으로 이해한 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리그룹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말 이해갔죠? 그러면 이 계산들을 그러면 리그룹 섹션 이용해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알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도 혹시나 대학원 수업을 듣고 이제 언어 아는 거 가지고 시브리면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을 거예요 S를 안다고? 해봐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말 납득이 가죠 이거는 제가 오늘 레코드로 마지막 얘기를 남긴 건데 제가 이제 리만기아를 제 지도교수님께 처음 배웠을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예전에 뭐 얘기를 체내에서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리만기아를 대학원에서 배운 사람들의 95%는 리만기아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안 해봤으니까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